자 한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50페이지죠 부동산 속성 총론에서 마지막 단원이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성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있지만 자주 인용이 되거나 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개념 정보만 정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페이지는 50페이지고요 이 속성의 의미는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토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공간 개념은 이론 자체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과정이었을 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 공간 개념이 결국 자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공간과 자산에 대한 관계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간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공간 개념을 얘기했을 때 이 공간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 대한 이렇게 단면을 잘라봤을 때는요 이렇게 수평, 공중, 그 다음에 지하 이 공간 자체가 3차원이자 입체 공간을 말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간 개념과 관련했을 때는 이걸 모두 합한 것을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념이기도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공간에 미치는 수익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경제적 가치도 틀려지겠죠 우리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다 틀리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크면 그수록 가치도 높아진다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의 공간도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공간이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들게 되면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수평 공간으로만 계속 확대를 할 수는 없죠 그럼 과도한 직주분리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이렇게 상부 공간을 주로 활용하는 공중 공간의 활용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평지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은 경계가 나름대로 뚜렷한데 공중하고 지하에 대한 만큼은 아직은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적인 범위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간적인 범위라는 것은요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느냐 우리 민법 212조 상에서는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옛날에 농사질 때는 수평공험만 인식했던 것이 지금은 좀 확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조권 침해등과 같이 만약에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 간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정당한 이익의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토지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공중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권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중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도시와 산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진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중권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중권을 사적인 공중권하고 공적인 공중권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적인 공중권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요 그 이상의 공간은 항공로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51페이지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중권에 대한 논리는 이용하지 않는 상부 공간의 개발 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을 우리가 탄생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용어상에서 우리가 정책편에서도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지역에 원래 용적률을 한 500% 줬는데 여기서 한 100%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400%의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이 부분을 이쪽에서는 반대로 용적률을 한 900%를 주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500%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400%에 대한 것을 요거를 이 권리를 여기로 가져올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정책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 요런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2페이지에 상단에 개발권 양도제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보존 지역이어서 상부 공간을 활용을 못할 때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뭐를 발급해 주냐면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 거죠 대신에 개발권을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개발권을 사들인 쪽에서는 요 공간만큼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상부 공간을 추가로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데 취지가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52페이지에 가면 공중권의 종류가 사적인 공중권과 공적인 공중권으로 요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지표권이에요 예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작물을 경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것이 주어져요 물에 관한 권리라는 거는 지표상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활용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예 선용주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역주의는 수변지역에서 쓰여진다는 얘기고요 이건 건조지역에서 그러니까 습윤지역은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니까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수로가 흐르고 있으면 이 수로의 물을 수로 주변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골고루 나눠 쓰다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가뭄이 들었다고 물이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비가 와서 다 해갈이 되니까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밑에 가게 되면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들어도 될 거예요 실전에서는 활용해서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하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의 일정한 깊이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고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하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있죠 거기서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걸 파서 그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지하권의 내용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객체가 되는 이 광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는 거예요 미채궐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요게 예전에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권에는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지하권에 가시면 지문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되는 건 그거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지하수를 끌어당길 때 거기에 파이프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그게 개인이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지자표혈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때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깊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하철 공사느라고 여기를 침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상에서는 한계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대심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 도시에서는 최장 한 40m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용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깊이는 조금씩 틀려요 그것까지는 뭐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라고 있어요 거기 교재상이 보게 되면 지문 5번에 구분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공중과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공중 공간에서는 한전에서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 같은 거 지하도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에만 활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공중과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범위에서는 지하권에서 미체골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를 가시면요 위치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거기 가면 이제 페이지 54페이지의 위치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치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요 위치라는 것은요 크게 나누게 되면 절대적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는 크게 나누면 경제적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절대적인 위치라는 것은 부동성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어있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상대적 위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위치를 또 세분한 것은요 협의의 위치는 개별부동산의 위치 광의 위치는 지역적인 관계 최강의 위치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라든가 아니면 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최강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2번에 보시면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주로 비욕도를 기준했다는 얘기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는 비욕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접근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위치의 가치를 판단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이 상대적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통비용을 지칭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라는 것은 이동할 때 소유되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라는 것을 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요 교통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은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이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접근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접근의 대상과 가치라고 되어 있죠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러면 살기 편리한데 5분 거리에 화장장도 있고 아니면 가스 저장소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라는 거예요 편익시설 일을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시장 안에 상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버스 종점 주변의 주택들이 있죠 겨울철에 공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거리와 접근성 관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근접성과 접근성의 차이점이에요 근접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가까워요 어? 길 건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건널목을 건너서 건너서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근래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옆에 가시게 되면 용도와 접근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소매 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하겠죠 하지만 기도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그다지 중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환경성이라고 돼 있죠 이 환경성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은 환경에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그저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그 지역 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지역에 투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환경의 구성 분자에게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반드시 환경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개발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즉 시장 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기출 지문을 보시게 되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증을 포함하는 입체의 공간을 우리가 얘기하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특히 7번에 가시면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라는 미체골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틀리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오는 기출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걸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60페이지에 가시면 강론에서 경제론에 대해서 배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부동산학계론을 공부를 하실 때 초반에 일단 부딪히는 게 경제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제론은 시험에서 매년 출제를 하죠 페이지론은 60페이지예요 경제론의 시험 목차는요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두 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것은 수요 공급 이론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경기 변동에서는 거미진 모형이 있을 때 균형 조건을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요령을 알면 우리가 단순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시장에서의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계에 들어가 있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렇죠? 그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에 따라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가격이 변화가 되면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줘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관망세로 돌아서죠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 중개업자들이 그 부분의 변화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요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해놨어요 이거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김장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구매하겠다는 계획, 욕구가 생기겠죠 그거는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배추 한 폭의 가격이 천 원일 때 이때는 열 폭이를 구매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배추 한 폭의 가격이 2천 원이라고 그러면 다섯 폭의 정도만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죠? 이 배추 자체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가격에 의해서 소비하는 양이 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만 이렇게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욕구이자 계획이다 근데 이런 수요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량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유량이라는 것은 수량의 흐름을 나타내요 그죠? 얘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됐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500포기를 담갔다 그러면 식당이 대형 식당을 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가정에서 500포기를 담는다는 건 참 어렵죠 근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담근 배추, 김장만 내가 한 500포기 담근 것 같아 그러면 그럴 수 있구나 1년에 50포기 정도니까 그것도 물론 적은 양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크기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는 항상 이 기간 개념이 명시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저량 변수도 들어가 있어요 저량은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애들을 저량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량은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고요 저량은 시점이 명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고단에 가시게 되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량이라는 게 있고요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스톡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일정 시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얼마가 존재할까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의 주택이 공급된 이대로 직거 부수거를 반복하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 그죠? 그래서 2023년 1월 기준에 했을 때 주택에 만약에 1500만 채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이 1500만 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서부터 공급됐던 애들을 다 합쳤을 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00에 들어서 20년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2010년대 들어온 것도 있고 2000년대 들어온 것도 있고 1990년대에 공급된 애들이 쌓여서 지금의 1500만 채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점이 주어졌을 때 측정이 가능한 걸 절약 연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1500만 채 중에서 2023년도에 새롭게 공급이 된 신규 주택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신규 주택의 양은 이 시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구간이 설정이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공급된 주택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고 주택은 절약 변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 주택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시점이 주어올 때 측정이 가능하고 얘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됐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량 변수에 가게 되면 신규 주택 공급량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량 변수에 가면 주택 재고량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예제가 나와 있을 때 다음 중에서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신규 주택 공급량 그럼 걔는 유량 변수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화량이라든가 자본 총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저량 변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걔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소득, 소비, 신규 주택 공급량의 세 가지를 명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씩만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플러스 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걸 따가지고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학에서는 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다 이런 얘기죠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수혜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얘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욕구는요 이번에 김장이 되니까 한 열 폭이 사야겠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트에 갔더니 포기당 2천 원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 이번에 다섯 폭이만 사야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소비한 게 아니라 계획 자체는 갖고 있으나 실제로 소비한 양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61페이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 유효수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것은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상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구매력을 우리가 지불능력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만 갖고 있으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구매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의 수험에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일 필요는 없다 이래 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수요해야 된다 유효수요일 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주택 소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하우징 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비해야 되는 재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거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거 서비스에 관한 뭐는 갖고 있냐면 욕구는 갖고 있어요 욕구는 갖고 있는데 구매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욕구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 욕구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이게 하우징 디멘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다 구매력도 가지고 있는 수요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매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은 시장을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 주택 소요라는 계층은 주거에 관한 욕구는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모는 예를 들어서 구매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택 소요하고 주택 수요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요는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이고요 주택 수요는 중산층 이상의 유효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량과 수요 혹은 수요에 관한 또는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